인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발전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진심을 선택하시겠다고 인천의 미래와 희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 과정에 주민들에게 맞축하는 대로 이제 새로운 인천의 희망을 국민에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와 부채와 부실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300만이 하나가 들여서 모두가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장이 앞당겨서 현실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을 진심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반응 기회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 수정식을 수정하는 기회에 하나하나 발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황홀의 공동건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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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건동연장은 교환, 우리 시민 여러분, 소원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바로 제 고향 인천 발전에서 제 온몸을 던져서 일하겠다는 가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거, 유정거, 유정거 유정거, 유정거 유정거